무얼 라면 먹을 게 있어라 염소가 해야 되는데 염소는 생선 발라주면 좋아하겠네 염소는 잘 먹네 짜지 않아? 밥하고 안 먹어도 되겠네? 짜자자자자 어우 좀 많이 줘 밥은? 뭘 많이 줘 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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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왜? 고기야 된다 제 핸드폰으로 올리는 거 왜? 아직 꼴 까먹는다 야! 다 먹었네 어딨어? 없어 아직 치킨 부터 먹어 치킨 부터 이거? 너 먹으라고 안 먹었어 안녕 어우 배가 고파구만 치킨이 먹어 치킨이 데워줄까? 아하 치킨이 먹어 아 치킨이 알아 빙글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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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춰봐 아빠가 노래 틀어줘야지 주치 손을 쓴다 손 흔들어 짜 맛있어? 연서야? 응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 하